코스메틱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는 김재인이라고 합니다. 오! 포스가 좀 넘치네요. 연매출은 50억? 입을 못 담는 거 있어, 입는 게 있어. 어? 짐을 공개했다고? 너무 좋다, 이런 거. 오한 씨. 저렇게 입는 거는 뭐 하는 거야? 100년 먹고 생각 좀 해. 어떻게 하려고요? 보내드릴까요? 보내드리면 제가 받을 것 같아요? 그렇죠. 데이트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.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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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